안녕하세요 당고입니다 요즘 뭐 런 다 막혔다고 사냥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저는 솔풀만 하면서 이곳저곳 다 다녀봤는데 괜찮다고 느끼는 곳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속삭이는 소나무를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던전 몇 군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추천 구역은 하웨자르의 패티스 습지대에 있는 눈먼 굴입니다 BLS 웨이 타고 이동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딱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미끄럼틀 싹 타고 내려와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몬스터 싹 조여주면서 이동합니다 다른 직업은 어떨랑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드루이드가 잡을 때 정말 편하고 좋을 겁니다 처부수기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명륜진사 갈비급 던전입니다 마트리오시카마냥 거미숙주를 잡으면 그 안에서 또 거미가 나오니까 영력이 달지를 않는 최고의 던전입니다 몬스터 양도 만족스럽고 시간비례 경험치나 템 양이 쏠쏠합니다 왼쪽부터 사악 깎았으면 사악 깎듯이 맵 돌려깎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까지 야무지게 즐기고 나오면 아주 좋죠 하지만 나는 벌레 혐오증이 있어서 아우 게임에서의 벌레조차도 참을 수가 없다 곤충 알레르기가 있어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오고 견디기가 힘들다 뭐 그러시면은 해당 던전은 쳐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 진짜 좋아요 저는 따로 뭐 던전 초기화 없이 그냥 괜찮은 던전들 쭉 돌고 뭐 악몽 던전 돌고 요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악몽 던전에서는 정복자 노드 레벨업 때문에 돌고 정작 위상이나 뭐 템파밍은 그냥 던전 도는 게 더 잘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챙겨 도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눈멍굴은 영력수급 및 몬스터 분포도 또한 아주 매력적인 던전이다 자 두번째 추천 구역은 메마른 평원의 자카분지에 있는 숨겨진 전망대 웨일을 타고 가면 바로 옆에 불란 빈민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맵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좀 애매한데 엘리트몹이 많고 신단이 가까이 있어서 편하게 돌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사다리 타고 삭 내려와서 바로 윗길로 이동하면 한 바퀴 삭 돌아주면서 아래 살짝 봐주고 위 차례대로 쭉 쓸고 가면 끝입니다 물론 들어올 때마다 맵의 이동 동선이 살짝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무엇보다 엘리트몹이 맛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를 굳이 오는 이유는 다른 던전들에 비해 괜찮은 점도 있지만 여기를 간 다음에 이제 메마른 평원의 자카분지 이 숨겨진 전망대로 오면서 여기 군란 빈민가 돌고 바로 옆에 있는 군란 운하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번째 추천 구역 군란 운하입니다 여기도 눈멍굴이랑 비슷합니다 거미가 줄을 이뤄요 근데 여기는 다 잡고 가셔야 돼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새우 보면은 새우 살 먹고 머리도 막 그냥 버터 말라갖고 바싹 굽거나 튀기거나 해서 다 먹지 않습니까 일부 던전 보면은 그냥 딱 한 라인 쓱 하고 나가버리지만 여기는 그 다음 맛까지 싹 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싹 도는데도 충분히 맛있다 맵 동선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모든 던전이 그냥 한쪽 길 밀고 나가면서 사과 깎듯이 돌려깎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몹도 만만치 않고 경험치도 맛있는 솔직히 눈멍굴 플러스 빈민가를 합쳐놓은 그런 느낌 뭐 인장 제작하시거나 드랍으로 나온 인장 먹었을 때 군란 운하나 눈멍굴이 포함되어 있다? 아 없어서 못 먹어요 너무 맛있고 그냥 가도 맛있지만 악몽으로 가면 더 맛있다 군란 운하에서 은근 고유템도 잘 나와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만 내 템은 안 나오고 다른 직업 고유템은 나와서 그렇지 네 좋아요 네 번째는 조각난 봉우리의 코르발라르 코르발라르 누벽입니다 곰 부족 도피처의 웨이트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는 맵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몹이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근데 왜 추천하냐 근데 제가 여기서 위상 으뜸이나 필요하던 템을 먹은 적이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데 딱 던전 들어가서 아랫길로 인도한 뒤에 쭉 지진하면 그 이벤트만 진행해주고 다시 왔던 길 돌아가서 안쪽 구석으로 계속 이동해주면 도르래를 돌릴 수 있는 방이 나옵니다 이 던전에 도르래방을 돌아주고 안쪽 폭도 몬스터만 잡아주면 끝입니다 솔직히 이동 경로 길고 시간 비례하면 비추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국물 액기스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는 극히 시간 가성비충이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별로 돌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근데 어?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템을 잘 먹었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네 군데 던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으뜸 위상 드시고 원하는 아이템 드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군바!